유래사는 신혼대 유령인가? 유령인가 본데? 유령 위에 검은 꽃 마치 유령위의 검은꽃 아 유령위의 검은꽃 맞죠 알겠다 잠깐만 내가 어디를 보고 있어야 괜찮은거니 아 오케이 아 잠깐만 뒤를 아예 안 쳐다볼 수는 없는데 아 오케이 이거 꼭 금앱같다 이거 이런 맵이 있거든요 그 있어요 이런 맵이 아이고 네 암만 보는 맵이네요 암만 보는 D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어우 야야야야 난 여기 당연히 스프링이 있을줄 알았지 아 내 클리어 타임 오 마이 갓 아 아 에효 에효 좀만 천천히 갈걸 에효 아 에효 에이 에효 에이 중간 세이브는 이제 끝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끝까지 뒤는 안 쳐다보고 있어요, 지금. 끝까지 뒤는 안 봤습니다.